사도인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을 받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쁜 일들이 있거나 또 여러가지 일들이 겹쳤을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게 무너지면 다른 것이 조용히 따라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잘 모르죠. 건강했던 사람도 일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건강해서 하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면 조용히 온몸의 모든 균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왔는데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에 겪는 것들을 저희가 종종 보지요. 영적인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또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여러가지 사건이 많아질 때 저희는 평상시 신앙 가지고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또 평상시 내가 누렸던 영적인 힘 가지고 살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힘을 얻는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응답은 그 사건과 응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구원의 사건인데 홍해 사건 이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예배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한 땅 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쁨도 잔시고요. 그 뒤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환경이 어렵다 계속 그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역적인 힘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감사함도 있고 때로는 큰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분을 누릴 때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보여야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요. 광약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대다수의 백성들은 주변 환경의 광약길을 봤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봤고요. 살기 힘든 또 이 날마다 텐트를 열었다 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광약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갈렙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모세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게도 함께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봤거든요. 영적인 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세 절기를 주셨거든요. 6월절의 어린이의 피바른 날 저희가 빠져나왔다. 6월절 지켜라. 또 광약길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게 하신 게 아니냐? 오순절 지켜라. 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주장전 지켜라. 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는 지켰는데 뭘 놓쳤습니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놓치니까 절기를 드리면서도 불신앙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얘기로 남겨서 그냥 전해올 뿐이지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평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참 대단한 인물들이고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시고 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 저희는 성경의 인물들을 탐구할 때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걸 보고 연구를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원하신 것도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옆에 기뻐 받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연약과 복음을 놓칠 때는 우리의 부족함보다요. 이 부신앙이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가 대우빌로 가카한테 쓴 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역사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피로 해결하셨고요.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길을 막지 못합니다. 복음부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희 스스로도 저희에게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에 이불킥한다고 그러거든요.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밤잠 못 차고 발길 이불 차는 그걸 보고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이불킥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저희 스스로도 저희에 대해서 혐오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모든 사람을 붙잡고 왕로를 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죄와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흑암체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리스도 어떻게 누르냐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환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이어받은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올라온 계획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속이려고 하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에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광약길을 가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광약길이 어려웠겠습니까? 가난한 정복이 더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거로 따지자면요. 가난한 정복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직접 해야 되고요. 가난한 길은 걷기만 하면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약길을 갈 때도 가난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 나라에 맺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맺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은 그 대사관 안은 미국이라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의 대사관이라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집, 우리가 가는 직장 현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와서 치근덕거리고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임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 붙잡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세번째로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릴까요? 사도인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라. 이때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우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한례를 해놔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내 몸에 남겨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한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심을 인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보금화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 하옵소서. 특별히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 하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이 복된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기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 열리는 귀한 하루 되기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